타이밍 어 오늘 여러분 팀오프화 이천 한중전 해설을 맡은 구라채동훈이고요 옆에 투잡 뛰고 있는 겔주 베론 김동욱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프레임이 빠르기 때문에 도망! 바로 잡혀요 도망 다니면 돼요 도망!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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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소대로 평소대로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끝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전에 도망가면서 세스트를 불러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시간 끄는 거 좋죠? 그렇죠 이러면 몰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러면 전설형의 세팅 방법이 있어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이 프레임이 느린지 빠를지 볼 수 있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설형 전설의 후핑 나왔습니다 제가 세째 아들이에요? 이름도 네째 아들 꼭 붙여야 돼요? 세째 아들은 아니에요? 하하하하 어어 어? 테스트 완료라고? 네 테스트 완료라고 점프 약손 가불 나오고요 아직 몰라요 이러면 데미지 많이 뽑고요 그렇죠 이러면 끝나요 개트링 다음에 쌀베날 하고요 쌀베날까지 좋아요 점프 약손 점프 약손 점프 약손 이러면 데미지 많이 뽑아요 그렇죠 이러면 거의 끝나겠네요 이러면요 그렇죠 벨주형이 98은 콤보를 못쓰는데 00은 콤보를 잘 씁니다 그렇죠 반격길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형 왔 따 어깨 치고요 끝나요 아 근데 콤보 콤보 못쓰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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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안해봤네 와 이러면 끝났죠 안자강손 설품 다시 안자강손 설품 안자강손 다음에 아오이하면 백백이 됩니다 끝났죠 이러면요 이야 한국에 구로 가깝고요 여러분들 됐죠 와 오케 고마워 야 이러면 끝나요 야 이러면 끝나요 다시 안자강손 설품 이러면 끝납니다 하구요 와 범질들 이런 콤보를 98에서 못 봐요 전설렬이 콤보 공본밖에 못합니다 칠데요 칠데요 흐흑 여기도 하자 두 분자 도망가야 돼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레몬 노세요 끝났어요 일어버렸어요 이러면 끝났어요 월, 화, 수, 모, 금, 토, 일 네 끝났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원래 한국에서는 전은무안이랑 그리고 린 무한은 금리였어요 중국에서 못 이길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거 허용을 해달라 그랬다고 다시 까구요 어? 이러면 데미지 좋아좋아좋아 이거를 잘하네요 장갑차 선수가 제일 잘하네요 괜찮아요 와 잡구요 와 미쳤다 이걸 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건데 와 계속 야 좋아 존댓하네 장관의 신 장관의 신입니다 존댓받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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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서 가죠 무조건 끝이에요 끝났어요 저 장갑차 선수가 잘하네요 이러면 리미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와 와 무한 아 저는 밝게 무한 아 진짜 똑같다 진짜 여기서 최번개를 이러면 진초 제가 말씀드린게 이거에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소조등이야 암호가 케이가 더 좋거든요 케이가 더 쎕니다 케이가 더 쎄거든요 케이가 더 쎄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돼요 암호 모드 까면 존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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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더블 스포어였는데 언제 이렇게 된건가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이리와 제가 말했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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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반응 쩔어요 지금 존댓 잘한다 와 와 반품 쓰면 리필해요 와 승벌 이렇게 해야되는데 저 머릿결이 여러분들 비단 싸순이어서 비단 싸순이어서 선정이 엄청 좋아요 aufen stamina 와 와 동네Mm 우와 동네이 fourth 동네이 fourth 동네이 fourth 동네이 fourth 다 뵈 미국 Green 동네이 fourth 동네iah 미쳤냐 그렇죠 아 잡고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종료물이거든요 수준이 간다 수준이 오 괜찮네 미쳤다 아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미쳤냐 미쳤냐? 미쳤냐? 쏘고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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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래 어대 초대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어 잘하네요 어딜 잡아? 어딜 잡아요 광도 형한테는 안됩니다 와 또 풀어 또 풀어 이게 공공기거든요 이게 세스에요 여러분들 이게 세스에요 여러분들 와 잘했다 이거를 손잡아 왜 하면 안돼요!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동네에서 전세계에서 연타가 가장 빨려요 올림픽 캐스테이 존나 빨라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건 잘했다 소련이 잘했다 소련이 이런 모습 접으면 안되시죠? 다시 암호 모드 까면 와 끝났어요 미쳤다 점프 강손 점프 cd 진초 와 끝났어요 끝났어요 미쳤다 진짜 끝났어요 야 미쳤다 아 지금 100만 명 보고 있어요 100만 명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100만 명 보고 있어요 와 미쳤다 미쳤다 공공은 박로영의 전설이 한 번 빼고 다 우진했어요 박로영은 2000년도에 한 번 빼고 모든 대회 다 우진했어요 모든 대회 다 우진했어요 아 지금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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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련이 와 야 어 안 불렀어 와 근데 그래도 소년은 소년이다 팀 시세님 후원 2200원 감사합니다 와 럭스크 가면 후원 갑니다 럭스크 가면 후원 갑니다 럭스크 가면 후원 갑니다 아 이런 아 아 심심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글바지 요새 결혼 준비 때문에 2000을 많이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아 뭐 까고요 그렇죠 기본 잡기가 안 풀립니다 아 이게 암호 모드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어 세스의 KDK는 일단 와 와 와 출발 세부다 하고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와 도와준다 와 와 와 배븐 고르든 평오르든 못이기란 수창세스 아 이게 안 나갔는데 끝났는데 안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해서 팀오파 1줄전 42대35로 한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야 야 축배를 들어야 처음에 우원 갑자기 아 이렇게 해서 천만원 상품을 내가 이상한 상품을 획득했습니다. 소녀 스택 무슨 일정이라고요? 진짜요?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